안녕하세요 쏘나우스 장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카디악 아나토미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카디악은 단일장기라서 아나토미가 의외로 쉬울 것 같은데 요거 마셔도 좀 헷갈려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실제 심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굴뚝같은 마음이지만 뺄 줄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 계시는 심장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즉 서지컬 뷰포인트의 심장입니다 자 파란색이 풀머니가 아텔이고요 빨간색이 아울타예요 자 그렇다면 파란색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 이쪽이 라이트 챔버겠죠 빨간색이 연결되어 있는 요 뒤쪽이 레프트 챔버입니다 정면에서 보는 심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레프트와 라이트 챔버로 좀 나누어서 볼까요 레프트 챔버 쪽에 대강을 좀 열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레프트 챔버 쪽에 아래쪽이 LV 레프트 벤트리클 머슬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위쪽에 보여지는 곳이 LA 아트륨입니다 LA와 LV 사이에 있는 이 하얀 구조물이 벨브죠 마이트랄 벨브이고 리프렛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마이트랄 벨브는 안테리어 색의 포스테리어 색의 스컬럽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레프트 아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을 지난 혈류는 마이트랄 벨브를 통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온 혈류는 어디로? 요 안쪽에 보이세요? LV 쪽에 연결되어 있는 아울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요 안쪽에도 하얀 구조물 좀 보이죠? 요 하얀 구조물이 아울틱 벨브입니다 혈위의 흐름을 본다면 LA에서 마이트랄 벨브를 통해서 LV로 LV에서 안쪽에 아울틱 벨브를 통해서 아울타로 흘러서 전신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요번에 우리 라이트 챔버를 좀 열어볼까요? 정면에서 본다면 요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챔버가 훨씬 디텍션이 쉽고 라이트 챔버는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라이트 쪽 보겠습니다 라이트 아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 얘는 트리커 스피드 벨브예요 트리커 스피드 벨브는 레플래시 3개입니다 자 우리 RA에서 혈류가 트리커 스피드 벨브를 통해서 RV로 갈 것이고 RV를 통과한 혈류는 어디로 가요? 요 파란색 풀머닉 아테리로 가겠죠 살짝 들어보면 요 하얀색 벨브 보이죠? 자 얘가 풀머닉 벨브예요 그래서 RA, RV, 풀머닉 아테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레프트 챔버 쪽의 혈류의 흐름과 라이트 챔버 쪽의 혈류의 흐름을 보셨다면 우리 벨브만 좀 따라 볼까요? 요렇게 생겼죠 요게 마이트랄 벨브 요게 트리커 스피드 벨브고요 요게 풀머너리 벨브 요게 아울틱 벨브예요 자 LV를 기준으로 시스톨, 나이아스톨을 명명하죠 자 마이트랄 벨브가 클로징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시스톨이죠 자 마이트랄 벨브가 닫혀있는 시스톨 페이지에서 트리커 스피드 벨브와 마이트랄 벨브는 동일하게 클로징 자 근데 아울틱 벨브와 풀머너리 벨브는 동일하게 오프닝이죠 왜? 마이트랄 벨브가 닫혀져 있다라는 얘기는 LA에서 더 이상 LV로 혈류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는 거죠 대신 LV에 있는 혈류를 어디로? 아울타로 보내주고 있는 기간이니까 마이트랄 벨브와 아울타 사이에 있는 문인 아울틱 벨브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라이트 챔버도요 LA에서 RV로 보내주는 혈류는 트리커 스피드 벨브를 다듬으로써 차단시키고요 RV에 있는 혈류는 풀머너리 아테리로 보내주기 위해서 풀머너리 벨브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풀머너리 메인과 아울틱 벨브는 오픈클로즈를 동일하게 가고요 마이트랄 벨브와 트리커 스피드 벨브가 오픈클로즈를 동일하게 갑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트랄 벨브와 아울틱 벨브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LV의 오픈클로즈 베이직을 기억해 주시고 시스톨, 나이아스톨의 명칭은 누구를 기준으로? LV를 기준으로 간다는 거 역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심장은 인체내에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방향각으로 놓여져 있을 거예요 우리 에피칼 뷰는 이렇게 들어가죠 LV APEC에 프로브를 대게 되어 있고요 제대로 위치만 잘 잡으면 프로브로 LV의 펄세이션이 느껴지죠 지금처럼 레프트 챔버가 전면으로 위치되어 있고 라이트 챔버가 후면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에코카디오라피 뷰에서는 라이트 챔버로 구현하는 게 숙제이죠 전면에 나와 있어도 보기가 쉬울까 말까인데 후면에 돌아가 있으니 라이트 챔버에 대한 평가는 늘 한 발 느리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챔버가 레프트 챔버 살짝 들어보면 아울타로 LV에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한 바퀴 돌려서 반대쪽 트리커 스피드 바이브를 기준으로 라이트 챔버 풀머닉 아테리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바퀴를 좀 돌려 볼게요 라이트 쪽 챔버가 보이고 있고요 심장의 후면입니다 자 우리 아울타를 통해서 어셈딩 아울타에 우리 아울티 아치가 나오고 있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영상 구현을 할게요 슈프러스터널 이렇게 들어가서 보죠 그래서 우리 아울티 아치를 볼 때는 슈프러스터널 위에서 많이 본다 라는 거 자 이쪽이 레프트 챔버죠 레프트 챔버는 뒤쪽을 통해서 아울타로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되어서 라이트 챔버 라이트 아트리움이죠 라이트 챔버는 풀머나리 아트리로 연결이 된다 항상 아울타와 풀머나리 아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에이펙 축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심장이 살짝 왼쪽에 위치해서 오른쪽으로 축이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심장이 오른쪽으로 살짝 위치한 분들도 계시고 왼쪽엔 잘 위치했는데 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도 계시고 오른쪽이 위치하면서 축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완전히 넥스트로카디아죠 이런 분들은 장기여기증인 경우들이 많아요 심장 말고 그 외의 장기들도 위치가 다 오퍼짓,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들이 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심장의 아나토미를 모형을 통해서 좀 봤고요 자 그럼 우리 나와 있는 혈관들은 뭘까요? 코로나 리아틸이죠 라이트 챔버 쪽으로 내려가는 메인 브랜치 하나 레프트 챔버 쪽으로 내려가는 두 개의 메인 브랜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들이 각각 테리토리로 갈라져서 레프트 챔버는 17개의 세그멘트를 나누어서 우리 리저널 월모션 어브노발리티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프트 챔버의 트랜스버스, 파라스터널, 쇼라식스 뷰에서 레벨이별로 체킹하고요 에피칼 뷰에서 포 챔버, 투 챔버, 파이브 챔버에서 각각 월모션의 어브노발리티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심장의 모양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렸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